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긴장되고 사실 긴장이 아니고 신납니다 맞습니다 제가 행사로 가는 거는 행사 가서 노래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제 노래 비가와랑 소녀랑 걱정 말아요 부대랑 부려드리고 혹시 뭐 반응이 좋거나 저희가 신이 난다면 앵콜곡도 준비 안 한 척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 이어서 가수 서유선수님의 콜로아리랑을 편하게 손질로 공독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순례가 되면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태워라 나를 태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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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지 않아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현대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보일 수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너무 신선해요 색다른 무대여서 너무 좋아요 이랑 어떡하니?